경기도의회가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그린뉴딜 정책 등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제조사 결정에 관한 발언이 이뤄졌고 또 경기도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을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347회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10일간 진행돼 안건을 처리할 예정. 제348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3일에 열립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